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여러분, 누나 감사합니다. 좋아요!!! 좋아요! 바삭바삭 치킨무 치킨 치킨 청양고추 손이 안 넣었지만 손을 넣고 오징어 히히힛 히히힛 너무 맛있어 계란 네, 저게 잘 어울리는거 같아요 계란 초콜릿 고춧가루 매콤한 계란 매콤한 계란 계란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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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물 계란 계란 아삭아삭 팽이버섯 삼겹살 초콜릿 남은 양배추 모짜렐라 쫄깃쫄깃 잘 익어서 달콤한 맛 잘 익었어요 자, 마요네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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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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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가루를 넣었어요 오징어 마요네즈 오징어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